집에 있니? 우리 오전에 반암뜰 살짝 한번. 우리끼리. 직원들끼리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일 시간 좀 남으니까. 약간 포트도 한번 타고 여기 앞에서. 포트도 한번 타고 우리끼리 한번. 그게 진짜 좋겠네. 힐링, 힐링 한번 하자. 여기 지금 바로 나가요. 갑시다. 여기서 시키는 handwriting. 여기, 봐. 여기 대박이다. 여기 대박이다. 자, 이거 대박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TV. 강강으로 가는 꽃인데 동굴로 들어가고 오늘 약간은 파도가 있습니다, 오늘 약간은 파도가 있습니다. 우와, 진짜? 겁먹어 지르고 즐기시게. 아, 그럼요, 예.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작아요. 손님께 제가. 저도 작아요. 큰 거 갖다 주세요. 저만 색깔이 안 예쁘잖아요. 아니야, 멋있는 거. 우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힐링이야, 힐링 오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겠다. 오늘 파도가 조금 높아서 물이 좀 클 수 있어요.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고?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고? 네.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고? 4.29였는데. 윤아. 아주 시끄러워요. 출발도 안 했는데.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시끄러워요. 이곳은 우리가 밀어 보인다. 하하하. 나이스야. 다 여기에서 달려. 오케이. 우아. 우아, 우아. 우아. 우아, 우아. 우아. 우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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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아. 우아. 우와. 우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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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빠! 우와! 우와! 누나 침 날라와요, 침! 누나 침 날라와요, 얼굴에. 아, 여기 봐, 가까이 봐봐. 저기 봐봐. 새 봐봐, 저기 위에 새. 어디 어디? 와, 귀엽다. 저거 찍어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폴더 만들면 직박불이. 까마귀가 같이. 후회석벽이라는 절벽이에요. 소가 누운 모습 닮았다고 해서 소섬 무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가 소의 머리 쪽입니다 저 박는다 박는다! 저 박는다 박는다! 소리가... 안 돼! 우와 누나 힘줄려오는 거 봐 어머니 좀... 어머니 왜 이리 하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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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아, 너무 좋아 루셰프 기분이 어때? 찢어진다! 찢어진다! 야, 우리가 이거 뒤에는 못 봤잖아 뒷모습은 못 봤잖아 위로 봐, 위로 봐 우와! 위에 봐봐 이거 이거 사봐 시원하다 아, 좋다 속이 빵 떨린다, 그렇지? 너무 즐겁다 좋은데요 누나? 그래? 응, 너무 좋지 않아요? 응, 너무 좋다 젊어? 너무 좋다 아니, 며칠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거 같니? 진짜 친... 가족 같아요? 그렇죠 남동생! 진짜 한 30년 같이 그렇죠 얘는 이제 내... 결혼한... 내 바로 막 밑에 동생인데 외국에서 결혼해갖고 한국 들어온 애갖고 나는 막둥이 이거 그냥 익어서 그냥 벗겨진다 진짜 다 익어서 야, 귤 까듯이 수박을 깐다 야, 귤 까듯이 수박을 깐다 귤인데요? 맛있어요? 응 이 형 무슨 참외 먹듯이 너 오늘 좀 먹는다 올려봐 올려봐 응? 이렇게 해서 점 올려봐 이거 한국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이야? 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살살 해야 돼 살살 이거 한번 보여줘요 주모가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그게 그렇게 귀여워 야 독하게 우리 똑같은 비치, 누나 잠깐, 잠깐, 잠깐 우리 똑같은 비치 야, 세게 비치 말고 살살 회사 그래 훅, 그냥 아이 야 독일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 형이 봐봐 우리도 위로 뱉어 눈으로 어? 어디야? 어디지? 형이, 찍어가